공원 옆에 설치된 철조망, 검은 몸통에 흰 털을 가진 애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원에서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바로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이제 민가까지 덮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돼 애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처럼 해충이 창궐하고 관련 민원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속한 완산구청에 올해 접수된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관련 민원은 무려 260여 건으로,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80여 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방제는 예년 수준에 그치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산림청은 지난 8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흰불나방 유충 발생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